시가 정해있는 놀리는 재미가 있는 스타일이니까 지금도 놀리고 있잖아 많이 놀리는 것 같아요, 몇 번 보니까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다 뿜어져 나오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카메라 좀 물릴까요, 어떻게? 스마트폰 할 수 있는 카메라 볼 때는 뭐하러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할 수 있는데 되게 멋있다, 이러면서 되게 멋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 되게 멋있다 몸들바를 막 몰라요 뭔지 알겠어 리액션, 리액션 막 그러고 멋있다 아까 말까지 아, 멋있다 진짜 잘생겼구나 할지 멋있다, 할지 멋있다 최고 최고 시야가 어둠 처음구나 정황예인 정황예인 아, 이해했네 야, 피부에 모공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아, 이게 아니까 고은 씨나 주변 분들이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좀 장난을 치시는구나, 그렇죠? 지금 난감해하는 거 귀엽잖아요 너무 재밌죠 땀나세요? 더워요? 멋있다 더워도 멋있어 좋아 좋아, 좋아 알겠어 아, 우리 김고은 씨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줘야 되겠어요 아, 오케이 정혜인 씨는 어떻게 해야 또 정혜인 씨의 모습이 나오는지를 지금 진짜 난감해하는 게 너무 귀엽네 어, 이렇게 하는 거 어, 이렇게 하는 거 어, 이렇게 하는 거 어, 이렇게 하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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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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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거 제 건데요? 어, 그거 제 건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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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가져가세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이런 식이구나 이거 안 먹잖아, 좀 네 농담을 한 건데 형이 씨가 농담을 잘 안 받네 진지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어, 보신 씨 맞죠? 농담인데 농담은 잘 안 받고 실제로 이걸 손도 안 대시니까 네 별명이 저기 선비 정선비 아, 맞어 어울린다 바르고 맨날? 예를 들면 장난을 쳐도 다 진지하고 그러니까 TV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섹시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밤 날아본 때? 이건 SF야? 친한 건 어디를? SF야? 이런 사람은 실제 존재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고 봤는데 실제 봤을 때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말 수가 없어서 되게 분위기 있었어요 낙엽과 함께 이렇게 항상 촬영장에 딱 들어올 때 가을랑자 같은 느낌 실제로도 말 수가 적어요 친해져도 말이 많이 없어요 팬씨 어때요? 말이 원래 좀 없죠?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많이?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 만나면 말 많죠 막 숯가 떨어져 남자들한테 그래도 전 잘 들어줘는데 아, 친하나 근데 주변에 이런 친구 한 분 있어야 돼요 아니 인터뷰 보니까 정혜인 씨를 한마디로 청국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청국장이라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다니던 청국장집이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그 집 청국장 같다고 그 얘기를 하고 어떤 면 때문에 청국장이 또 오셨어요? 아니 그냥 청국장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또 오래 끓일수록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국이라는 의미에서 진국이다 그러니까 꼭 청국장이 아니어도 돼요 된장찌개도 되고 미역국, 봉국 다 되는데 봉국이 돼요? 봉국 어쨌든 다 장류나 국류네요 봉국이 최고네요 엄청 오래 끓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구수하고 그만큼 진국이다 이건 표현하는 거죠 고맙국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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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국이 최고